오늘 어떤 간증 4.3.2.4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참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2.4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오다 또 중복의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 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 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 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 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 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 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 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 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여러가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쌓여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 부위에 손을 얹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쌓여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리에서 치유될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뇌암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혈암이 치유될지다 혈암이 치유될지다 혈암이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신장 쇄장암이 치유될지다 신장 간암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머리카락에서 발까지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혈관질환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또한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각종 스트릿성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탱스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탱스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각종 질병질병마다 믿음으로 선 언제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로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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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피문드 손을 안수하여서 믿음으로 선 언제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로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간증 밑에다가 글을 써서 올리시면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4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